세계인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, 보령머드축제에서 외국인 대상 통역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오는 6월 8일까지 모집합니다. 오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보령머드축제에 체험시설 이용 및 행사장 부스 운영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모집 대상은 언어별로 영어와 중국어, 일본어 등 20명, 만 19세 이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보령 이외의 거주자에게는 숙소도 지원한다고 하니 즐기면서 봉사하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아닐 수 없겠죠? 신청은 보령머드축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인터뷰와 심사를 통해 6월 25일 합격자가 발표됩니다.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